저 그리스도 7년 대활란 그딴 게 성경 어디에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 성경 다니엘에서 9장 27절에 미래에 로마의 통치자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에서 8장 11장에 따르면 평화와 관련이 있으며 평화롭게 나타났다가 많은 사람을 멸망시킨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저 그리스도는 7년의 중간부터 언약을 폐기 처분하고 신에게 희생제물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대활란을 일으키며 전세계로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걸 확산시켜서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천벌을 받아서 깨악 하고 뒤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7장을 보면 7동산의 도시 로마의 통치자인 666 저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이게 7년 대활란에서 7년 대활란에서 전반기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 그리스도는 3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칼을 막고 뒤진다는 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다가 저 그리스도는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헉 덜덜하고 전세계인들이 저 그리스도 반자이 하며 추종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저 그리스도는 그 후에 3년 6개월간 전세계를 지 놀이터로 만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이 7년 대활란의 후반기 3년 6개월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로마에는 로마에는 음탕한 탕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석을 하자면 로마 교회 바티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따르면 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는 일곱 개 머리를 가진 드래곤 아 그 사탄이며 저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용 대가리에서 새로 쑥 생겨난 여덟 번째 왕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